몇 번을 짜는 거야? 거품 많이 많이 또 짜서 쓰는 거야? 거품 포기 못하죠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 이러면 세제도 많이 쓰게 되고 잔류 세제가 남아서 다 먹게 된단다 그런데 그거 아니? 뭘요? 세제 뒷면의 사용량에 대해 나와 있단다 세제를 물에 희석해서 사용해야 해 작은 통에 물을 넣고 세제를 한 번만 짜서 휩이 저어줘 그럼 적은 양으로 설거지도 하고 잔류 세제도 줄일 수 있단다 기름기가 심할 땐 어떡해요? 그럴 땐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섞어 사용해봐 뜨거운 물로 헹궈주면 효과가 더 좋아 앞으로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설거지하렴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지킬게요 할머니 최고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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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